다이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? 네 먼저 인사 한번 드릴까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샤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전 B2B가 남자 아이돌을 대표하는 운동돌이라면 다이샤벳은 여성 아이돌을 대표하는 운동돌이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는 안 하셔도 돼요 다들 평소에 어떤 운동하세요? 저희는 아무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 저도 좀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다이샤벳하면 떠오르는 게 시구예요 추석연회 때 수빈씨가 충격적인 시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시구를 한 게 아니고 시구문화를 풍자한다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서 예능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 이렇게 패러디를 하셨었군요? 네 패러디를 하셨었어요 만약에 다이샤벳에게 시구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시구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? 사실 저희 다이샤벳이 시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범적으로 한번 제대로 던져보는 모범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야구를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최고의 각선미를 자랑하는 다이샤벳에게 잘 어울리는 곡이죠 내다리를 봐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